이제 수비 훈련할게요. 수비. 수비 훈련. 지금은 이제 내가 땅볼을 쳐줄게요. 땅볼을 쳐주는데 제가 자세를 가르쳐주겠습니다. 한 번 더 있어. 한 번 더 찍어주세요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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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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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을 구부려야 됩니다. 무릎을 구부렸죠. 공 잡았어요. 이제 하나. 배꼽 있는 대로 당겨야 돼요. 하나. 둘. 셋 날 때 앞으로 한 발 나오면서 스텝을 이렇게 짚어야죠. 이렇게. 자 보세요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무릎다리가 아니고 왼발로 바로 나가면서 이렇게 던지게 되면 안 돼요?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질문도 끝까지 안 들어줘. 지금 건우처럼 잡아가지고 이렇게 던져서는 절대 못 던져요. 아니 그러니까 왼발로 바로 나가면서 이렇게 앞으로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형 안 된다고. 막 말대꾸만 자꾸 하니까. 난 좀 시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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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는데. 꼭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면 해야 되겠어요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좋아. 좋아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자 이제 실전을 해볼게요. 어떡해. 어떡해. 뭐야. 오싸 빠иш서하지 말고. 왜 자세가 안 나오지? 드림나오서 우린 나와. 드림나온서 우린 나와. 오! 으아. 줘원. 좋아. 뒈. 좋아. 괜찮아. 잘했어. 지금처럼. 잘한거야. 놓쳐서 괜찮아. 그런저도 좋아. 주원이 좋아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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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원이 네가 놓쳐도 지금 자세는 괜찮단 말이야. 네. 또 빠져. 또 빠져. 또 빠져. 또 빠져.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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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다시 한 번 할께요. 야 너 팀 아프다고 하고 시켜서 아프다고 하지마. 그쵸? 뭐 그랬지 않나요? 뭐 그랬지 않나요? 전광이 전광이. 손으로 나와. 어린이. 웃어. 네. 이것이 이상하다. 네. 오우 오우. 좋아. 음. 너무 웃겨. 갈라. 그 나왔으면 정확하게 딱 화이팅 내고 딱딱 해야데 대충 잡으면 안 돼. 네네. 이게 바운드 확대가 지구요. 토끼 띵띵 이렇게 보기만 해도 1, 2, 3, 4 높다! 김천승은 높다고! 오케이 집사람 맞지 맞춰야지! 안타! 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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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야지 날라야지 입맛을 맞춰줄까 내가 맞춰줄까 날라야지 어? 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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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아웃 손에 아루타 아아 손에 아루타 잡아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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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형 나오네 감독님 눈치 변했어 잡아 아아 아깝다 아아 아아 막 훈련시킬 때는 스파르타식인거에요 딱지 못잡으면은 너 왜 그렇게 그 발표준을 못해? 그러면은 그 다시 들어가서 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? 나는 못하니까는 혼날거라는 생각 먼저 자 지금부터 잡는거 다섯개야 잡는거 다섯개 하는데 놓치면은 다시야 알았지? 그럼 Mine과 나와넣은 나와넣은 여기 그 발표준 잡았다 아아 이제 놓치면 억울해 야아 vue 지열 잡아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너무 송동국만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? 안 하자 안 하자 안 하자 송동국만 너무 아끼어 얘는 뭐 맨날 황태자야 히딩크도 좋아하고 안 하자 안 하자 안 하자 제만 좀 드시키시켜주잖아 드시키시는 거 같애요 파다 펌파 아 이거 뭐야 안 하자 안 하자